안녕하세요. 백전백승 김대희입니다. 우리 HLB 선배님들, 현재 시간 오전 10시 25분 정도가 지나고 있는데요. 보통 주식장들이 아침 9시부터 10시까지가 변동폭이 가장 크고 그 이후로는 조금 진정세를 보이면서 시장의 방향성을 잡아가는 시간대인데요. 오전에 사실 굉장히 주막했던 부분이 바로 이런 분들이겠죠. 뉴욕 중시 이란에서 새벽에 이스라엘 탄도미사일을 한 180발 발사하면서 뉴욕시장을 일단 하락 마감을 했고 방산주라든지 에너지주들이 주로 많이 올라가면서 장을 마감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 장 초반에는 제약 바이오 섹터부터 해서 전체적인 장들이 좀 눌림을 주다가 이제는 그 부분을 극복하고 올라오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HLB 주주 선배님들 아시겠지만 지금 HLB는 FDA 지금 재승인 일자 앞두고 있으면서 이렇게 박스권으로 제가 어제도 쉬는 날 나와서 말씀을 드렸지만 박스권으로 좀 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 낙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보다는 조금 더 횡보하면서 간헐적으로 세력들 또는 외인들이나 기관들에서 주가를 아래위로 좀 빼면서 개미 털기를 좀 진행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제가 선배님들 어제도 말씀드렸죠. 우리 혹시라도 시장들이 안 좋아서 HLB가 빠진다면 여기서 흔들리지 마시고 절대 지금 현재 차트적으로도 봐도 61선 즉 지지 라인에 안착이 돼 있으면서 흔들리지는 않고 있거든요. 여기서 오늘 같은 시장에도 추가적으로 허락하지 않았다. 이게 굉장히 키포인트, 트리거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오늘 영상 속에서 선배님들과 가장 많이 고민하시는 FDA 승인 일자를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을 좀 잡아드릴 거고요. 좀 중요한 얘기들 제가 세 가지 정도 드리면서 선배님들 제가 그래도 전략 보좌관 아니겠습니까? 선배님들 보좌관으로서 오늘 역할을 충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앞으로 제가 선배님들 첫 번째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 HLB처럼 큰 테마를 가지고 이 세력들은 들어와 있으나 이탈세가 전혀 없는 이런 세력들의 움직임에서 다시는 위로 올라갈지 아니면 내려갈지 이 부분을 시장의 잣대가 아니라 선배님들 직접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릴 거고요. 두 번째로 이런 테마성 종목을 가진 우리 HLB가 실제 지금 지배구조 개편하면서 여러 가지 움직임 속에 지금 FDA 허가만큼 또 중요한 부분이 이런 M&A 일정이라든지 지금 판화진에서 M&A 준비하고 있죠. 선배님들 이 부분들 제가 전략 잡아와서 선배님들께 강력하게 홀딩할 수 있고 또 눌림자리 줄 때일수록 우리가 추가 매수할 수 있는 확신 드릴 수 있게 제가 전략을 또 공유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장기적으로 좀 장기 투자하고 있는 우리 인생 주시를 갖고 갈 수 있는 장기 투자하는 종목 가다 보면 좀 수익에 대한 단기적인 수익에 대한 아쉬움을 가져갈 수 있어요. 제가 이 부분도 단기 수익에 대해서 선배님들 요즘 미국 대선이 아직 한참 핫합니다. D-42일 가지고 있고요. 아직까지도 안전하고 고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이 분명히 있습니다. 제가 이 부분 좀 최소한 300에서 500%까지도 수익을 기대하는 그런 종목인데요. 보수적인 사람이 이 정도 얘기하면 확실하다 말씀하실 수 있겠죠. 이 종목도 오픈해 드릴 테니까 단기 수익에 대한 아쉬움도 좀 극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 구독 한번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HLB 같은 경우는 세력이 이탈세가 전혀 없죠, 선배님들. 자, 그러면서 이렇게 눌림 줄 때 대략 혹시라도 하락하게 되면 분명히 세력들의 활발한 움직임들이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우리가 여기서 간단하게 뉴스만 좀 보고 바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건 이전에 SK하이닉스 관련이지만 HLB랑도 분명히 연관이 있는 그런 뉴스입니다. 모건스탠리 선행매매에 대한 의혹 기사인데요. 제가 선배들 보여드리고 싶은 건 바로 이겁니다. 지난 13일 모건스탠리 서울점 창구에서 SK하이닉스 100만 주를 갑자기 매도점을 체결했는데요. 이 부분이 HTMS 상에서는 뜨지 않아요. 창구 물량에서 바로 매도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뒤로 매도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뒤로 이틀 뒤에 모건스탠리에서 SK하이닉스 주가를 27% 하향하는 리포트를 확 내면서 반도체 전반적인 주가를 약 18%에서 평균 20%까지 끌어내렸던 이런 뉴스가 있었죠. 굉장히 양아치들입니다. 그래도 저희가 재소를 한다고 해도 사실 이길 수 있는 보장은 없거든요. 이 부분에 관련해서 그럼 우리 HLB 역시도 세력들이 활발하게 움직이는 종목 중에 하나죠. 지금 오늘 시장 보면 2억 6천 8백만 원 외인들이 매도하고 있고요. 기관들이 약 20억 정도를 매도를 하고 있는데요. 이 기관에 속한 게 반드시 연기금은 아닙니다. 선배님들. 제가 무슨 말씀을 좀 드리고 싶냐면요. 우리가 보통 이렇게 물량 체크할 때 확인하시는 부분들이 방금 보였던 그런 창의라든지 아니면 투자자별 매매 동향을 보십니다. 이런 매매 동향을 보시게 되면 우리 개인이 사고 외인이 팔았고 기관이 샀네. 금융투자가 이게 갑자기 뭔데 이렇게 많이 들어와 있지? 어디서 들어왔는지 확인이 안 돼요. 연기금은 대려 지금 일부 매도를 했지만 큰 금액 아니고 대려 가지고 있죠. 내 외국인, 기타법인 같은 사모펀드, 특수관계인들은 대려 쥐고 있다. 이런 부분이 뭐냐면 어딘지 어디서 지금 창구에서 물량들이 들어오는지 확인이 되셔야 선배님들이 오늘 우리 HLB가 내려가겠구나. 진성으로 내려가겠구나. 진성으로 올라가겠구나. 아니면 오늘은 그냥 보압이겠구나. 이게 판단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세력들 장난질해. 더 이상 농가를 안 당할 수 있다는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선배님들이 저런 창구는 시장 흐름이나 종목 흐름 볼 때 쓰는 거고요. 실시간 창구 물량들을 반드시 확인하셔라. 이게 제가 첫 번째 후바를 써 드리고 싶은 첨언입니다. 그래서 이런 실시간 창구 물량들 확인하는 방법을 모르시는 분들은 상단번호로 문자 하나 주십시오. 필승. 저희는 항상 이겨야 되는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 제가 방법을 알려드린다면 좀 복잡할 수 있죠. 그래서 제가 아예 그냥 장난질 제일 많이 치는 창구들 별로 실시간 물량 체크해서 제가 공유 드리겠습니다. 제가 답장 드릴 때 가운데 보면 무료방 링크 있거든요. 이쪽 입장하시면 제일 많이 장난치는 또 사모펀드별 제일 좀 변동성이 심한 창구들 확인해가지고 물량 공유해 드릴 테니까 더 이상은 HLB 이렇게 개미 털기에 당하시거나 흔들림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두 번째 얘기로 들어가야겠죠. 이게 사실 본격적이니까 영상 끊지 마시고요. FDA 승인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이 부분들 아직도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텐데 맞습니다. 언제 나오는지가 가장 지금 중요한 게 있죠. 하지만 지금 9월 21일 새벽 시간으로 일단 들어갔죠. 그렇다면 이거 언제쯤 나올 거에 대한 기준 즉 C1이든 C2든 이거에 대한 기준이 나오는 거는 2주가 걸립니다. 14일이 걸러나는 얘기거든요. 그렇다면 이번 주 주말 정도에서는 그러니까 금요일 정도면 결과가 나올 겁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렸죠. 반드시 C1으로 나올 거다. C1, C2가 뭔지 모르시는 분들 클래스1, 클래스2라고 하고요. C1은요. 간편 통과, 쉽게 말씀드릴게요. 간편 통과라고 통과하면 되고요. C2는 그냥 복잡 통과다. 그냥 이렇게 기억하십시오. 이 부분에서는 보완 서류라든지 또는 미흡했던 부분의 보충적인 부분이라면 이 C2 같은 경우는 다시 재임상이라든지 좀 복잡한 이런 결과치를 다시 추론하라는 뭐 이런 복잡한 내용들이 좀 있습니다. 근데 일전에 우리가 HLB가 5월 달에 승인 볼이 떨어졌을 때가 어떤 부분이었다? 바로 이 C1이었다. 그래서 제가 선배님께 C1으로 될 확률이 99%니까 염려하지 마시라고 제가 방송 통해서 눈에 많이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10월 5일이다라고 생각했을 때 거기서 C1으로 판명났을 경우에는 지금 방송에서 나오는 것처럼 2개월이 또 걸리느냐? 이건 또 아닙니다. 왜? 지금 동종에서 C1으로 볼이 떨어진 이러한 신약들이요. 빠르면 2주, 4주 이 정도 안에 다 결과들이 나온 게 상당히 많아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 HLB 같은 경우는 마지막으로 끝났던 에스모, 유럽 종합학회에서 11개 발표가 났고 또 특히 이 볼이 난 부분들은 5월 달부터 아스코학회랑 WCLC, 미국 페아마크회에서 벌써 이미 발표를 다 했었죠. 그러면서 FDA로부터 어떤 얘기 들었냐? 보완할 거 없다. 그렇다면 빠르게 좀 갈 수도 있어요. 그러면 10월 말이나 11월 초에도 분명히 결과 발표 날 수 있다. 그럼 지금 가장 큰 고민 해결되셨죠, 선배님들. 그리고 이때부터는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전략들입니다. 지금 HLB가 지배구조 개편하면서 세포 유전자 치료제부터 해서 굉장히 파이프라인들을 여러 것들 지금 공격적으로 지금 M&A 추진하고 있죠. 이 HLB 진양곤 회장 자체가 이 HLB를 지금 26개로 늘어났습니다. 모두 다 계열사들, 26개 계열사들을 M&A, 이 M&A로 다 합병을 해서 만드는 회사입니다. 그러면서 이번에 뉴로토브, 또 베리스몬 테라퓨틱스, 이 뉴로토브는 파킨슨병 유전자 치료제죠. 그리고 이 베리스몬은 고향암 관련 치료제예요. 이렇게들 지금 글로벌 기업으로 점프업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M&A, 이 FDA 승인은 이미 머리에 신경도 안 쓰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번에 지금 현금력이 제일 가장 많은 기업이 어딜까요? 바로 HLB 판화진입니다. 현금 자산이 지금 무려 천억 가까이 준비가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HLB 판화진이 또 어느 부분에서 M&A로 뻗어나갈 것이냐. 선배님도 어디 예상하시나요? 제가 지금 전략집, 제가 작전장료 출신이다 보니까 재료라든지 또는 이런 일정에 대한 부분들 꼼꼼하게 전략집 준비해서 가지고 있거든요. 이 안에 좀 내용 잘 보시면 알겠지만 저는 CDMO, 여기라고 판단합니다. CDMO가 뭐냐면 이게 뭐라고 표현할까요? OEM 이렇게 하면 좀 쉽게 표현되시죠? 위탁 대량 생산을 OEM이라고 하잖아요. 그럼 의료계의 위탁 대량 생산은 CDMO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CDMO 쪽으로 갈 확률이 굉장히 높다. 왜? 글로벌 기업으로 가서 내가 리보세나립 이후에 다른 지금 중국 항서제약이랑 준비하는 유방암 관련해서 치료되어 있죠. 파로다티립. 이 유방암 관련해서 신약들을 출시하고 개발을 하고 임상을 하고 준비를 했다고 준비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에 관련해서 직접 생산까지 맡길 수 있는 파이프라인이 있다면 어마어마하겠죠. 모든 걸 다 HLB가 독점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이 모든 게 완벽해지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CDMO 인수합병은 지금처럼 뭔가 재료를 기다리고 있는 HLB에 큰 파장을 줄 수 있다. 저는 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전략들을 꼼꼼하게 기록을 해놓은 이유가 선배님들 오늘 같은 시장 속에서 HLB 지금 양봉전환 됐습니다. 플러스 0.23 오늘 같은 시장에 8만 5,900원 양봉전환 됐는데 이런 시장에 만약에 이런 재료들을 확실하게 선배님들이 인지하신다면 이런 저점에서 추가 매수나 신규 매수 분명히 하셨을 거라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선배님들 작전보좌관으로서 이게 미흡할 수는 있습니다만 나름대로 하나부터 열까지 전략 제가 준비해놓은 이 부분 HLB FDA 심사 승인 이후 사실 전략들이 더 중요하죠. 그래서 제가 이거 보도자료는 지금 매일 이들 업데이트 다 해놨고요. 투자 전략이나 매도 전략은 말씀드렸던 HLB 판화진 관련해서 M&A 준비하고 있는 부분 그리고 HLB 생명과학에서 지금 아시아 판권 가져가면서 또 준비해 있는 이 부분들 좀 상세하게 제가 기록을 해놨으니까 이 부분들 도움 필요하신 분들 받아주셔서 제가 무료로 공유해드릴게요. 이거 읽어보시면서 확신 가지시는 데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부분 필요하신 분들 또 문자 남겨주십시오. 아까 제 필승 보내드렸으니까 이번에 좀 알아보기 쉽게 H라고 문자 영어 문자 주시면 제가 답장 드릴 텐데 이메일도 이 양이면 같이 주세요. 분량이 좀 되기 때문에 이거 이메일로 보내드릴 테니까 천천히 한번 읽어보시고 확신 가지시는 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 HLB 다시 그룹주 자체도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선배님도 제가 영상 초반에 말씀을 드렸죠. 이렇게 장기 투자하시다 보면 단기간에 좀 수익이 아쉬울 수 있습니다. 왜 모든 분들이 다 돈을 많이 벌지는 않으셨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좀 높은 가격에 사신 분들이나 아니면 다른 종목 통해 손실 좀 크신 선배님들은 고민 많이 되실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미국 대선을 절대 그냥 놓칠 수는 없습니다. 왜 안전하게만 투자하면요. 즉 욕심만 조금 빼면 고수익을 단기간에도 가져올 수 있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거든요. 저 굉장히 보수적인 놈인 걸 선배님들 아시죠. 자 그렇다면 지금 대선 테마를 안 볼 수가 없는 게 우리 일전에 윤석열 대통령 그 다음에 이재명 후보였을 때 만났을 때도요. 우리 이렇게 애니능률 같은 종목들 있죠. 이거 단기간에 3,000원이었던 종목이 3만원까지 넘어서면서 이거 정책주였습니다. 10배 이상 약 1,000% 이상 급등을 했었거든요. 그러다가 또 이제 인맥주로 좀 분류됐던 서울대 법대 동무원, 덕성 같은 경우는 6,000원대에서 3만 2,000원까지 5배 이상 급등을 했었습니다. 자 이 부분 우리 선배님들 제가 왜 나눠드렸냐면 정책주와 인맥주는요. 대선주들은 인맥주는 초반에 좀 이렇게 활발하게 움직인다면 정책주들은 뒤로 가면 갈수록 더 커지고 더 강력하게 반응을 합니다. 뭐 실예로 선배님들 많이 아실 게 뭐가 있을까요? 이명박 전 대통령 때 대우나 수혜주 기억하시죠? 이 대우나 수혜주 2화 공연 같은 거는 1,600%까지 반응을 했었거든요. 자 그렇다면 제가 이 자리에서 선배님들 뭐 이걸로 이제 뭐 우리가 1,600%, 1,800% 가자는 건 아니에요. 저 되게 보수적입니다. 그렇다면 안전하게 수익을 가져가자. 전 여기서 그래서 대선 테마 준비할 때 일단 헤리스 부통령, 대선 테마, ESS, 에너지 저장잔치의 줄임말이죠. 그리고 신재생에너지, 그다음에 탄소중립, 저탄소 관련해서 무탄소 관련해서 종목을 준비를 했습니다. 일단 2차 전지 섹터를 갖고 왔는데요. 자 왜 갑자기 너 헤리스 잡아왔니? 뭐 이렇게 반문하시는 분 선배님도 계실 수 있어요. 그런데 저는 헤리스 부통령 관련해서 이런 지금 공화당, 트럼프 대통령에 속해있는 공화당 인원들이 지금 110명 이상이 넘어와 있죠. 자 그 이 중에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통령 재임 시절에 가장 최측훈으로 보좌했던 인원까지 넘어왔어요. 그 안에는 부시 전 대통령도 포함되어 있는데 이 공화당과 민주당의 이런 정치 노선은 정말 상이하지만 이 대통령으로서의 자질이라든지 이런 정책 수행 능력은 헤리스다. 이렇게 판단을 좀 했다고 하네요. 그리고 지금 군 장성 출신들 그 뭐 CIA나 FBI를 포함한 이 군 장성 출신들 700명 역시도 어떻게 넘어왔다고 하죠. 저는 사실 사람을 잃으면 많은 걸 잃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저에게는 좀 작용을 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시 각설하고요. 첫 번째로 제가 이 아무리 대선 테마라고 해도요. 절대 이 제가 세운 원칙에 어긋나면 들어가지 않는데요. 기본은 사실 일단 세력 1차 매집은 해야겠죠. 그렇죠? 매집봉을 확인을 해야 되고 첫 번째가 시장 흐름입니다. 뭐 이렇게 표현 안 하겠습니다. 유행하는 종목이 들어가야지만 물리지 않고 오래 간다. 단 길게 유행을 해야 된다. 이게 다른 말로 주도 섹터잖아요. 그렇다면 2차 전지 섹터 현재 주도 섹터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 두 번째 이 대선 테마를 벗어나서라도 가지고 이 회사에 가지고 있는 자체적인 재료가 반드시 S급이어야 된다. 그렇다면 이 회사 리튬 관련이거든요. 근데 선배님들 중에 야 리튬 배터리 화재 사고로 좀 안 좋지 않니?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공감하고요. 그러면 리튬 배터리 화재 사고 나면서 이렇게 계단식으로 하락했던 이 부분이 바닥에서 지금 터닝하고 있습니다. 전고체 배터리, 원통형 배터리 이런 대안들이 나와서 이렇게 터닝할까요? LG 에너지 솔루션, 삼성 굉장히 지금 무거운 에코프로 굉장히 무거운 시총을 가진 기업들이죠. 이 대선과 연결이 있기 때문에 사실 슈팅이 나오는 겁니다. 거기에 그렇다면 리튬 배터리 앞으로 안 만들 거야? 그럴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이 전고체 배터리랑 원자재 가격도 320배 가까이 차갑니다. 이게 그만큼 비싸요. 그러다 보니까 고급차, 대형차들에 지금 많이 들어가고요. 그렇다면 이번에 리튬 배터리 굉장히 잘 되고 있죠. 어디 북미 시장에 전년도 대비 2배 이상 지금 매출이 급증해 있고요. 페리스 부통령이 당선되면 더 올라갈 거예요. 유럽 시장 너무너무 좋죠. 그리고 현대차에서 이번에 어렵게 뚫어냈던 인도네시아 시장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일본이 지금 하이브리드 차로 점령을 해놨는데 이거를 바로 예로 뚫은 거예요. 즉 소형 전기차로 뚫은 겁니다. 그렇다면 단점들 바로 극복해야겠죠. 이 회사가 극복을 한 겁니다. 바로 극복을 해서 기술 상용화해서 이미 납품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 캐즈므로 늘려있던 6천억 매출의 첫 수혜를 이미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이 회사의 시가총액이 2,800억밖에 안 돼요. 굉장히 매력적이죠. 그러다 보니 시장 독과점인데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대안이 여기밖에 없거든요. 현재로서는. 그렇다면 이 재료만으로도 충분히 S급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 매출에 대한 근거가 확실하냐. LG, 삼성, SK, 삼성 이미 글로벌 배터리 3사랑 계약 완료해서 매출까지 이미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수적인 제가 최저 목표 수익을 350% 또는 530%까지 기대한다고 제가 선배님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 역시 지금 11월 달 초고속열차 테마가 굉장히 큰 게 오거든요. 이것 때문에 한 5천에서 8천까지는 준비를 하고 있고요. 저도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쉽지 않은 선택인데 그만큼 좀 자신 있게 가는 종목이다.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현금력이 풍부한 선배님들 말고요. 씨드가 부족한 선배님들이나 손실 크신 분들 있죠. 즉 간절하신 선배님들 이번 기회에 수익 좀 많이 보시고요. 씨드도 많이 올라가시고 또 전 유튜버인지 않습니까. 저도 제 방송 나올 때마다 좋아요, 구독 특히 이제 유튜브 많이 시청하시는 선배님들께 우리 백전백승 김대희 한번 검색해봐. 링크도 필요 없습니다. 검색해보라고 많이 광고 좀 부탁드릴게요. 상단에 번호 나오고 있지만 한번 적어드립니다. 010-8674-8706번으로요. 내가 앞으로 HLB 실시간 수급 체크하면서 절대 이제 세력들한테 흔들리지 않고 주도적일 거야 하시는 분들은 필승 문자 주시면 되고요. 자, 내가 이번 종목 통해서 한번 씨드 올려볼게 하시는 분들은 대선 이렇게 보내주시면 제가 문자 드리도록 할게요. 자, 무료 체험이지만 제가 절대 허투루 안 드립니다. 얼마에 잡으시라고 원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타이밍입니다. 최고점 매도 1600%, 1700% 안 돼요. 큰일 납니다. 타이밍 제가 정확히 잡아드릴 테니까 수익 많이 보시길 바라겠고요. 자, HLB 전략제 필요하신 분들은 그냥 H라고 문자 주시면 제가 이메일 받아가지고 제가 차분히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시간 10시 46분 지나고 있고요. 마이너스 0.35 다시 은봉 전환했는데 오늘 이렇게 횡보하거나 다시 양봉 전환해서 마감할 겁니다. 제가 중간에도 혹시 특이 사항 있으면 다시 영상 돌아오겠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반드시 승리하는 투자 되겠습니다. 필승입니다.